얘들아 안녕! 너희를 위해 100만 원을 준비했어? 어디? 이야! 나 진짜 오늘 목숨 걸고 간다 진짜로 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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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스탑! 그럼 지금부터 해!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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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빵맨 몇 살이야? 아 나 혈 받네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 아무도 믿지 마 와 바 식기야 개빵이 잠깐 와볼까? 100만 원 갖고 싶지? 그것도 안 믿어 빠빠라바라 뭐야 바위바위 보슬보슬 개미 빵꾸 멍멍이가 게임을 한다 는